아 공잡아 쇼 렛츠기릿 강석호의 영원하라 아닐 거야 아니겠지 하지만 자꾸 돌아보게 돼 그 어느 날 지하철 우선에서 우연히 마주친 여인 눈인사를 건넸지만 쓸쓸히 바라만 보다 어느 역이었나 어느 역이던가 청청이 내리면서 뒤돌아볼 때 맺힌 눈물 나는 보았네 아 강석호의 영원 20년이 감사합니다 이천원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합니다 아닐 거야 아니겠지 하지만 자꾸 돌아보게 돼 그 어느 날 지하철 우선에서 우연히 마주친 여인 눈인사를 건넸지만 쓸쓸히 바라만 보다 어느 역이었나 어느 역이었나 어느 역이던가 청청이 내리면서 뒤돌아볼 때 맺힌 눈물 나는 보았네 아 강석호의 영원 아 강석호의 영원 공장호의 영원 공장호가 영원